한식의 꿈 한식의 꿈 한식의 꿈 두근대고 있어 내 마음이 그 눈에서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어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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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복이란 뭘까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마지막 페이지 끝에 그 의미를 찾게 되길 원해 너무 재밌게 보يت 저 הוא 너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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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rt of me 난 이제 그 단계에 날아가고 싶어 눈앞에 보여진 그사들이 나를 다 알려줘 뭐 모두 입어도 이게 맞다는 걸 나의 이름 내가 지고 세상에 찾기 결합다면 내가 외쳐서 알려 종이에 다 남겨 So I can remember 목소리에 담아 So you can remember also 끝없는 세상은 잘 할 순 없지만 내 가슴이 꼭 걸 잡고 있어 난 손이 뻔한 이름도 없지만 내 마음속에 깨진 지고 있어 길이 아니라 해서 오른쪽 가면 답을 알 것 같아 누가 어딜 다 해봐 미워한 바람이란 답을 알 것 같아 나 가슴이 없느니 답을 알 것 같아 답을 알 것 같아 네 까지 감사합니다.